조유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다음 달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보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오늘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이 되고 있다면서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접수하고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 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확정했고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경선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교육계에선 단일화 여부가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은 2014년과 2018년, 2022년 단일화에 실패했고 조 전 교육감에게 3번 연거푸 패배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감 직선제 개선 목소리도 커집니다.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에서 선출된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권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경아니야 감사합니다.